김해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송유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해시의회는 25일 열린 제228회 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송유인 의원이 의장으로 통합당 김한호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의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투표에서 의장선거에 단독 출마한 송유인 의원은 찬성 20표, 반대 1표, 기권 2표를 받았습니다. 부의장 선거에는 미래통합당 김한호 의원과 엄정 의원이 맞붙었고 3표 차이로 김한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미래통합당 김해시 갑을 당협위원회는 부의장 선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차원의 부의장 후보로 엄정 의원이 이미 선출됐는데 결과는 김한호 의원이 당선됐다며 당론을 어긴 김한호 의원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음과 동시에 의회 권력을 장악하려는 민주당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습니다.